다음은 사행의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행의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권자 취소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뭔가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기 위해서 수법이 좀 더 교묘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으로 사행의 유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취소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행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판례와 2번 판례는 유사한 판례인데요. 먼저 2번 판례가 이제 먼저 있었습니다. 2번 판례부터 보시면 A가 B에 대한 이렇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B가 이렇게 C에게 1억 원을 송금을 한 겁니다. 그리고 C 계좌를 이제 사실은 B가 좀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송금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돈을 출금해서 이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A는요. B가 C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것이 증여이다. 그리고 이 증여 법률 행위를 사행위로서 취소하고 C는 가액 대상으로서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원물반화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액 대상으로 1억 원을 이제 배상해라. 이렇게 이제 구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송금이라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1억 원이 종국적으로 C에게 귀속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B가 그 계좌를 관리하면서 바로 출금해서 또 자기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했다면 종국적으로 C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증여 계약을 취소하라. 이런 사행위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시 2번에도 보면은 쉽게 이걸 증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1번의 판례도 이제 마찬가지로 송금을 한 그 행위가 증여로 볼 수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B가 C에게 이렇게 1억 원을 보낸 것이 예금주 명의 신탁에는 해당할 수 있지 않겠냐. 여기가 이제 실제로는 자기 건데 예금을 이렇게 신탁을 한 것이고 여기 이제 명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금주 명의 신탁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금주 명의 신탁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원상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B가 C에게 1억 원 송금한 것이요. C가 은행에 여전히, C의 예금 채권이 여전히 있다면은 이 명의 신탁 계약을 해제하고 예금 채권을 양도하라. 이런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이 돈을 출금해서, B가 출금해서 사용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는 이제 가액 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하라. 그러니까 C로 하여금 가액 배상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C에게서 C의 예금이었는데 B가 이거를 출금을 해버렸다면, B가 출금을 했다면 이게 반환이 돼버린 거라는 거죠. 원상회복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C에게 가액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가 1억 원을, C의 예금에 1억 원 돼 있던 거를 B가 이걸 다 출금해버렸다면 원상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B에게.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C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판례들은요. 송금한 것이 증여가 된다라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면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취소하라. 그건 되는데 원상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취소하고 예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라.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미 이걸 뽑았었다면 특히 B에게 이게 다 비속이 돼버렸다면 이미 다 반환은 돼버렸기 때문에 나머지만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다는 게 1번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례를 보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회의 행위로 보고요. 이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사회의 의사가 있다는 것까지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변제 또는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어떤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 이거는 사실은 좀 더 쉽게 사회 행위를 인정해왔는데요. 그 목적이 변제를 위한 거다. 변제 자력을 유지하게 한 거다. 그런 것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회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인데요. 최근에 이런 입장이 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채권자 취소에 관한 민법 개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의 개정들이 있었습니다. 변제 자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제하기 위해서 어떤 매매를 했다. 이런 것들은 사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명문의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법은 개정 안 됐지만 판례가 최근에는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채무초가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를 제공했다. 그런 경우에는 사회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채무초가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했다든가 대물 변제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회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보를 제공한 경위를 보니까 어떤 부동산을 매수를 했어요. 매수하면서 그 매수 자금을 은행으로 또 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매수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거예요. 그건 어떻습니까? 없던 부동산이 생겼고 거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채무자가 어떤 부동산을 매수를 했는데요. 일단 등기를 넘겨옵니다. 그리고 매수 자금을 다 못 냈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한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없던 부동산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적극 재산도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담보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게 아니죠. 책임 재산이 더 나빠진 게 아니죠. 그렇죠? 부동산이 하나 생겼고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사회 행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했다.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러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빌린 돈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 못 지급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1년의 행위로 봤을 때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1년의 행위로 봤을 때는 책임 재산의 감소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 행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의 판례입니다. 4번하고 판시 요지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5번 판단은 어떤 거냐면 채무자가 어떤 분양 계약을 체결해서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 대금을 다 지급 못했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부동산을 분양 받았고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책임 재산의 변동이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사회 행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자, 6번에 판시 1번에 보면 채무자가 어떤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 그거는 사회 행위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줬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러면 사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일부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런 것들은 저당권자에게만 우선변제권을 주는 거니까 그런 거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만 가지고 사회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시 2번은 어떤 얘기냐면 그런데 그 공정증서를 작성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채권이 사회 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이라면 407조에서 사회 행위 치솔으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례는 어떤 경우였냐면요. A가 B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B가 C하고 사회 행위를 한 거예요. 사회 행위를 해서 부동산에 대한 법률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채권자 취소가 된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취소가 되고 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B에게로 원상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C의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이 원상으로 C에게 왔다가 B에게도 말소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갖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해서 1억 원의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생겼다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정증서 작성해달라 그런 거 한 겁니다. 그래서 B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줬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사회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정증서 작성한 거는요. 그런데 A가 이렇게 원상 회복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C가 그 공정증서 작성한 거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C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요. 사회 행위 성립 전에 발생한 게 아니죠. 사회 행위 이후에 이게 사회 행위 치소가 돼서 말소됨으로써 부당이득 채권이 발생한 거니까요. 이거는 사회 행위 이후에 성립된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치소에 의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채권이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판례를 보면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를 했다 이거예요. A가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C에게 자기의 영업을 양도를 한 겁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어떤 마트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대형 마트 이런 걸 하다가 이 채무자가 이걸 C에게 양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유무형의 재산, 또 경제적 가치를 가진 사실관계 그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어떤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한 것이죠.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업 양도에 의해서 B가 채무초가 상태에 빠졌다면 A는요. 이 영업 양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유우물령의 자산이라든가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양도가 된 거기 때문에 넘어갔던 게 그대로 원상복구가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가액 배상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조식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원상복구되는 게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의 가액을 가액 배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산정해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가액 배상을 명하면 되겠다라는 게 7번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8번 판례입니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이것도 사행이 치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그 법률 행위, 포기라는 그 법률 행위를 사회 행위로서 치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8번 판례는 사실 조금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A가 이렇게 B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B하고 C하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법률 행위를 했냐면 98년 5월 20일에 매매 예약을 했어요. 매매 예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98년 5월 25일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18일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B에게서 C에게로 이전등기가 된 겁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돼서 이전등기가 됐어요. 그래서 A가 이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말소등기하라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를 그럼 취소하라고 했겠냐. 뭐를 취소하라고 했느냐. 그런데 우리 원심 판결. 원심 판결에서 뭐라고 봤냐면 A가 취소하라고 한 특정한 법률에 대한 뭐든지 관계없이 실질은 B하고 C하고 이때 매매 예약을 했다. 매매 예약을 했고 사실 이걸 말소하라는 것은 이 매매 예약을 기초로 해서 성립된 법률 행위니까 어쨌든 이때부터 98년 5월 21일 이때부터는 제척기간이 도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매매 예약과 본계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매 예약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있고 또 본계약에 의한 본등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법률 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매매 예약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에 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B, C의 어떤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말소등기하라. A가 그걸 뭘로 특정했던 관계없이 실질은 매매 예약이 기초가 된 거다. 매매 예약, B 시간은 매매 예약. 그리고 그때부터 5년이 넘은 상태에서 채권자 취소가 제기된 거니까 이건 제척기간 도가 돼서 각화돼야 된다는 게 원심 판결이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됐냐면 98년 9월 25일에 매매가 체결됐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10년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었단 말이죠. 이 C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A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등기를 해줬다. 이가 이전등기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렇게 이전등기를 해준 것은 이거는 시효이익의 포기다.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한다. 실제로 A는 그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그 시효이익 포기, 그거를 취소한다라고 했어요. 시효이익을 포기한 거, 그거를 취소하고 말소등기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오케이, 이거는 포기하는 법률 행위가 이게 아니다. 매매의약, 이거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 시효이익의 포기 행위 그 자체를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시효이익 포기하라, 말소등기하라. 이때 포기했겠죠. 이때의 시효이익 포기를 취소하고 말소등기하라.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판례를 보면요. 자, 거기 보면은, 판시에 보면은 매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매매의약에 따른 예약 완결권이 재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재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매매의약을 하는 행위. 그것도 사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취소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매매의약을 했어요. 그래서 매매의약 완결권이 거의 완성돼 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연장하기 위해 할 목적으로 새로의 매매의약을 하고 가등기를 했다면 그건 사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예약 안 갈 경우에 그냥 끝나버렸으면 그냥 이전등기 안 해도 되는 건데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다시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전등기를 해줄 채무를 또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례에서는 A가 B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가 C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 2005년 9월에 매매의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의 예약 완결권이 거의 끝나가는 그 무렵에 2015년 6월에 다시 새로운 매매의약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A가 어떻게 소송을 제기했냐면 2005년 9월 이거는 매매의약 완결권이 끝났다 이거야. 제적기간이 도가 됐다. 그래서 이거 말수해라. 가등기 말수해라.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 6월에 새로운 매매의약 가등기는 이게 이제 예약 완결권이 행사 끝나면 이전등기를 안 해줘도 되는 건데 새롭게 이렇게 한 거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부담한 거니까 사행위다. 그래서 이 매매의약을 취소하고 취소하고 가등기 말수하라. 가 인정된 판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판례입니다. 자 10번 판례는요. A가 B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C에 대해서요. 자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B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도급인이고 수급인이겠죠. 그래서 이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행사하자 B가 여기다가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자 이거는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 공사대금 청구권에 의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행사해서 저당권을 행사해 설정해 준 거는 이거는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저당권을 설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C가 이거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더 불리하죠. 사실상 유치권자는 사실상 최우수 면접권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덜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거는 뭐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러니까 이래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 수급인의 지위가 그거에 대해서 더 강화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했을 텐데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의해서 더 강력한 권리를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에 대한 하지 않는다라는 게 10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판례입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였습니다. 부부간의 이제 명의신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비에 의해 대한 이런 채권이 있는데 이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탁자예요. 그리고 여기가 신탁자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해지를 이후로 언제든지 A 앞으로 이전등기를 회복해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A는요. 신탁이 종료되면 소유권 이전등기하라라는 이런 재산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게 있는 책임 재산은 부동산 자체는 아니고요.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는 아니고 이 명의신탁 종료를 언인으로 한 이전등기 초호권이라는 책임 재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A에게. 자, 그런데 A가요. 이거를 자기가 이제 명의신탁 종료돼서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전제로 해서 이거를 C에게 이제 매도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중간 생략등기. 원래는 B에게서 A에게로 명의신탁 종료로 언인으로 이전등기가 되고 그다음에 A가 C에게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B에게서 C에게로 이제 바로 이렇게 중간 생략등기가 된 거예요. 중간 생략등기가 됐다. 자, 그래서 A가 신탁 종료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소유권 이전등기 초호권이라는 책임 재산이 소멸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C에게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그러면 갑은 이거를 사회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될까요? 누가 수익자입니까? 여기가 수익자겠죠. 여기가 등기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갑은 이 수익자를 상대로 참고한 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취소하는 법률행위는 뭘까요? 어떤 법률행위를 취소할까요? A와 C 사이의 매매 이거겠죠. 자기가 이제 명의신탁 종료가 되면 자기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니까 그거를 C에게 넘긴다라는 어떤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 표비, 매매 이 A와 C 사이에 이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거겠죠. 취소하고 원상회복은 어떻게 될까요? 가액배상으로. 곤란하잖아요. 이게 다시금 B에게로 등기가 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액배상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와 C 사이의 어떤 약정을 취소하고 C는 가액배상하라.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의 판례를 보면요. 자, 이 사례를 보면 어떤 거였냐면 A가 이제 이렇게 B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B가 채무자가 부동산에 있는데 자, 이거를 C에게 이렇게 이전을 해준다 이거예요. 증여든 매매든 이전을 해준다. 분명히 A가 사행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해올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B와 C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냐면 C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초구합니다. 근데 B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라는 답변서를 냈어요. 그래서 판결이 난 겁니다. 취득시효의 원인으로는 이전 등기하라라고 판결이 나서요. 그래서 여기에 C 앞으로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B씨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이게 판결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이거 쉽게 취소하고 판결을 취소하지는 못할 것 아니겠냐. 판결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머리를 굴린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C가 B에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는 이전 등기를 구했죠. 근데 B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답변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일련의 행위가 이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 이전 합의가 있었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 합의를 취소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 이전 등기라는 판결을 취소한 게 아니라 C가 소송을 제기하고 B가 이의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기한, 답변서를 제출한 그 일련의 행위가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전 합의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합의 날짜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이죠. 다투지 않는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 이전 합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날짜 이전 합의를 취소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소등계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죠. 그러니까 수법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행위 수법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우리 대법원은 사실은 B, C가 이전 합의라는 걸 딱 계약서를 쓰고 하라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의제를 한 거죠. 이 둘 사이에 이런 일련의 행위를 관찰해보면 실질은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전 합의다. 그래서 그 이전 합의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라. 그런데 말소등계하라. 그런데 그게 C가 B에게 제기했던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판결이 있잖아요. 그것과 모순되는 판결 아니냐. 기판에게 반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B는 C에게 이전 등계라는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채권자 취소하고 말소하라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A하고 C 사이에서의 효력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채권자에게 책임 재산을 돌려놓는 범위 내에서만 C에게 원상회복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지 B, C 사이에서는 여전히 C 소유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게 B, C 사이에서 B의 것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상대적 효력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이전 등계라는 취득시효기한 이전 등계라는 판결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 취소하고 말소 등계하라가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의 판례입니다. 자,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이 있었는데요. 자, B가요. 건축 중인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축주 명의를 이렇게 C에게로 이전을 해줬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거는 나중에 C가 등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이 건축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어떤 재산권 이전이 목적이겠죠. 그렇게 해서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취소할 수 있다.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C 앞으로 이거를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건축주 명의를 B 앞으로 다시 돌려놓을 수는 없다. 이미 C 앞으로 등기가 돼버렸다는. 그러면 가액 배상을 하면 된다. 그래서 건축주 명의가 수익자 앞으로 변경이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대가 이렇게 맞췄다. 명의변경을 맞췄다면 명의변경 절차를 다시 이렇게 B로 해놓을 수는 없다. 더 이상 그런 경우에는 가액 배상으로 구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회의 행위가 된다. 이거를 조금 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사회가 된다. 그런데 이게 원상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렵다. 그러면 가액 배상으로 하면 될 거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사회 행위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 행위가 되면 사회 행위 취소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건 가액 배상으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척기간인데요. 실무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척기간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척기간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소송의 방법으로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1번 판례를 보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매매 예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계약이 있었어요. 이 경우에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언제부터냐 이거예요. 그러면 매매 예약이다 이겁니다. 매매 예약. 그래서 이게 가등기 등기 원인은 법률 행위와 본등기 등기 원인은 법률 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아닌 한 이 가등기 법률 행위 그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2번 판례를 보면은 자 이제 아주 실무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A가 B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B가 이렇게 수익자에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97년 4월에 했어요. 자 그런데 C가 D에게 이거에 대해서는 또 가등기를 했습니다. 97년 12월.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자 전득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가요. 채권자 취소 소송을요. C를 상대로 이렇게 먼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C를 상대로 98년 8월에 소 제기를 했습니다. 자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요. A가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3월에 소를 제기했다 이거입니다. 자 그러면 요 C를 상대로 이렇게 98년 8월에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적어도 요 B, C 사이의 법률 행위가 사회 행위다라는 거를 채권자는 알고 있었죠. 따라서 요 D를 상대로 한 전득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 취소 소송도요. 적어도 그때부터 1년 안에는 제기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도거가 되어버렸다. 부족법 각하다. 부족법 각하다. 그래서 요 채권자 취소 소송은요. 요 수익자에 대해서만 제기한다고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수익자에 대해서 취소하면 수익자에 대해서만 요 법률 행위가 취소되는 거예요. 상대적 회력 때문에요. 그래서 전득자에 대해서 또 취소할 때는 전득자에 대해서 또 취소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수익자, 전득자를 다 상대로 해가지고 취소를 구하는 게 좋죠.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C에 대해서만 소송을 판결을 받고 나중에 전득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제척기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적어도 사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부족법한 소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득자에 대해서 그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 B를 제기할 때도 이걸 또 취소해 또 해야 되거든요. C 소송할 때 이거 취소했다고 해서 여기 할 때 이거 취소 안 해도 되냐 그러지 않아요. B에 대해서는 취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또 취소 또 해야 돼요. 이거를 취소를 하려면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시 2번에 보면 제척기간 기산점, 취소 원인을 만나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번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게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C에 대해서 어떤 법률 행위를 했대 이거예요. 그러면 A는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A의 채권자인 갑이 채권자 대의권에 기해서 A의 채권자 취소권을 대신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제척기간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했냐 이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A냐 갑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의 채권자는 이 A. 그러니까 채권자 대의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죠. 그런데 어쨌든 이 채권자 취소에 관련해서는 이 A의 P보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채권자 취소권이니까요. 이 A를 기준으로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안 됐다면 이 갑은 이 A의 채권자 취소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 갑은 취소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1년이 지났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A가 안 됐다면 1년이 안 됐다면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와 관련해서 제척기간과 관련해서 이제 그 다음 판례를 보면 자 이런 거예요. 이제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이렇게 C에게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한 것이 사행위로 의심이 된다 이거예요. B가 법률 행위를 한 것이 사행위로 의심이 된다. 그래서 A가 이제 채권자 취소 소속을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B에게서 C에게로 이렇게 이전된 부동산에 보전 처분을 해둘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사행위 취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히보전 권리로 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A가 값 법무사에게 법무사에게 의뢰를 한 거야.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에 처분금지 가처분해달라고 이제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무사가요. 그날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실제로 B에게서 C에게로 이전등기가 되고 이런 것들을 등기부대장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19년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2019년 1월 20일에 가처분을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법무사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거는 2020년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A가 C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하고 말소등기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적어도 이때는 알았다. 법무사에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의뢰하고 법무사가 등기부를 떼보고 확인한 그날 사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거예요. 취소 원인이 있음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제척기간이 있으니까요. 1년 이내 권리 행사를 해야 되겠죠. 자 1월 20일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그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느냐. 자 보통의 경우라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권리 행사에는 권리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보통 없거든요. 그래서 권리 행사를 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거는 권리 행사했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데 채권자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의 방법으로만 해야지 됩니다. 권리 행사 방법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처분 신청으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했다고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2020년 1월 15일에 채권자 취소권을 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한 건데 1년이 지난 거죠. 그러면 이 가처분한 이때 채권자 취소권의 어떤 시효 중단이 되고 그때부터 1년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권리 행사 기간을 준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제척 기간에서는 시효 중단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시효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소멸 시효 중단과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원임을 만날로부터 1년이 넘어서 권리 행사가 됐다고 해서 부족법 각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유의해야 됩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은 제척 기간도 굉장히 짧고요. 짧고 그다음에 이렇게 권리 행사 방법도 반드시 소송의 방법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 가처분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권리 행사한 것 가지고는 권리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수익자, 전득자의 아기에 관련된 판례 하나만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익자, 전득자의 아기는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 전득자가 본인이 선이라는 것을 주장, 입증을 해야지 되는데요.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B가 C에 대해서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수익자예요. 그리고 D에게 또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전득자입니다. A가 D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전득자는 악의이어야 되는데 이 전득자의 악의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이겁니다. 전득자가 뭐에 대해서 악이어야 되냐면요. 이 전득행위 당시입니다. 이 C와 D의 법률 행위, 이 당시, 기준은 이때예요. 이때 당시에 이 B와 C의 행위, 이게 사회 행위이지 않습니까? 이건 전득행위이지 이게 사회 행위는 아니잖아요. 이게 사회 행위잖아요. 이 B와 C의 법률 행위가 사회 행위다. 채권자를 해야 하는 사회 행위였다는 사실을 이 D가 알았다면 그거는 악이이다. 전득자가 악이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줄 쳐는 부분에 보면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입니다. 그 기준 시점이 이때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 행위, 이게 사회 행위잖아요. 그 법률 행위의 사회성을 인식했다. 그걸로 판단하는 거다 말이죠. 수익자가 악이었느냐, 그것까지 인식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행위를 할 때 이 수익자가 악이었다, 사회성을 인식했다.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 얘기는요. 그러니까 전득행위 당시 이 법률 행위가 사회성이 있는 법률 행위인 걸 인식했다면 그거는 전득행위의 악의가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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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